공평중 놀라운 물샷 여기도 아예 노폴이 나와서 두 번째 중에 살아있는 보스턴 테러가 한 마리 있습니다 두 번째 중간에 살아있는 보스턴 테러 안쪽에서 지금 반쪽에서 죽었을때 빡 Bat 박스 안에 그냥 여기는 대형견입니다 골든 리트리옹 여긴 더 심각합니다. 여기는 아예 해골 상태로 이것은 2주만에 이렇게 될 수 없는 상태입니다. 지금 케이지 안에는 물론이고 박스 그냥 쓰레기통 안에도 뼈로 보이는 옷이 보인 것 같아요. 대형견 새끼로 보이는데 이 아이 역시 다시 뱅, 다시 뱅에서 뱅. 다시 뱅을 거야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